이번에는 유튜브의 최일모스탄! 유튜브의 조회수 가장 많으시면 최고의 가수! 아 12월 25일날 내가 와서 해줄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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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오은경 가사님을 여러분들 보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밥상 한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김천에서 왔어요 왜냐면 우리 조신대 단장님이 여기서 조금 오래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막 동일이라고 하셔서 우리 조신들하고 우리 학교에 왔습니다 축하해 드리려고 왔는데 오는 날 왔습니다 우리 노숙님 노래 시간상 한 곡 할 수 있어서 추억을 하려고 제 노래도 있지만 노숙님 어찌 될래요? 한 곡만 할게요 시간상 초음으로 만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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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essent ktoś 혼자 내 사랑은 없나올 줄 모른다 내 사랑아 내 사랑아 꽃이 될 수 있다면 그나마는 꽃이 되겠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바로 끝까지 가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사랑은 비도 전부 전부 밀뜨려올나 고맙습니다 뒤집 hak una 나라 다시 일찍 열려 nice 아까 내 사랑은 뭐라고 할지 모르는 거야 내 사랑아 내 사랑아 어떻게 될 수 있나요 나는 어떻게 해요 아까 내 사랑은 뭐라고 할지 모르는 거야 내 사랑아 내 사랑아 어떻게 될 수 있나요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노래의 추억을 싹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심사 송영, 우리 나솔 품바님 굉장히 잘하십니다. 오늘 못 볼 건데요 우정의 품바님, 할매 품바님, 이대팔님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막봉 이렇게 같이 즐거운 추억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